파라 1대1 썸.. 아.. 또.. 아.. 아.. 안녕하세요 방송 안 해도 게임 하시는 건가요? 파라 나오면 잡을 거 없는데.. 맞네? 그.. 맞는 거 같은데? 픽이 완전 달라졌네 대전이 형 BJ잖아 픽 보고 올게요 어디서 방송하는데 쟤? 방송.. 방송 안 하지 않아? 다른 사람 같은데? 채팅 치실 분이 아닌데? 지금 파라 나오면 잡을 게 아예 없어요 꼬라색 보니까 대전이 짭짭이네 눈쟁이 짭이고 찐이고 하네 파라 나오면 잡을 게 없다니까요 음.. 아니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나 있잖아요 일단 주고 그러면.. 파라.. 파라 씻으면은.. 음.. 한 대 맞추죠 한 대.. 원래 디바가 잘 맞춰졌어요 그분 채팅 안 치셔 잡을 거야 피오나와도 잡을 게 없는데 그분 그리고 메이 하시는 분이야 모스에 메이 있을텐데 메이가 없잖아요 메이가 모스에서 엄청 낫잖아 아냐아냐 짭이야 파이팅 파이팅 상대 심해요 왜? 매트릭스 관리 잘해 주세요 아.. 아.. 심해 원챙 아.. 어.. 심해 원챙이야? 그.. 뭐야 어 그래 그래 끌어봐 끌어봐 아.. 깨우는 거 뭐야 심해 왼쪽으로 들어온 거 왼쪽에 들어왔네요 심해 심해 제가 볼게요 심해 제가 보러 갈게요 그냥 이거 자리야부터 끌어볼게요 이거 자리야부터 끌어볼게요 심해 짤 심해 짤 심해 짤 나이스 진짜 이거 방벽 뒤에서 매트릭스 조금만 켜주실래요 그럼 저희가 더 빨리 울릴게요 사이마브 깨졌어요 매트릭스 나이스 1맥 뒤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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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드 아 방벽 방벽 900이요 아 방벽 들어갔어요 라인 라인 혼자 들어왔어요 아.. 안돼 구멍 죽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저희 힐 많아요 아.. 라인이 비캇 뭐야 두 명 다 루시필! 루시필! 자리야 개피! 자리야 잘 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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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다운 아이스도 아 우리 아나 없어요 팀에 순간이동기 있거든요 이거 순간이동기요? 보호막 간 거 아니야? 나한테 받았으면 좋겠는데 파라요 파라 잘 안했네 파라 원딜 왼쪽 들어왔어요 루시오 다운 라인 잘 라인 잘 일단 루시오 없어요 루시오 라인 없어요 파라 잘 순간이동기 왼쪽에 왼쪽 2층 2층 일단 파라 다운 나이스 나이스 파라 상대 망치 금방 졸아 예응 나이스 라인다운 시메트라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시메트 할게요 나는 가야돼 파라 머리위에 파라 파라 잘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파라 1분이에요 1분 죽이면 충전 중 나이스 자리아 구호 구호 포털 저기다 깔면 매일 평타 견제 받는데 저기 왜 깔아줬어요? 연기하려고 마지막에 들어온다고 나 파라만 뚫어볼게요 지마님 매트리스 아껴봐요 밀고 들어와요 자리아 자리아 아 와 이게 안 터져? 소독도 못 받아냐 이게 쟤네가 월지옥이라고 여섯 개라가지고 아 파라 개피스 있어 개짜증나니 파라차 라인다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같은데 다 틀렸습니다 가자 가자 어디서 튀어나온거지 나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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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막고있어 저기 막고있어 저기 막고있어요 일단은 파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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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거 라인 개피 힐러 둘이에요 힐러 둘 힐러 둘 어딨어 부딪치 아나 장르 파라다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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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숭간이동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디바구 날렸는데 제발 일단은 심해 다운 제발 흑쟁이리 폭탄 받아라 아 시래에 역신들어 하나 땄다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팔았다운 어 어 거점 빨봐야 돼 거점 빨봐야 돼 빨리 빨리 와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찰 라스트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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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면 끝나요 윈서 개피 윈서 개피 윈서 개피 윈서 윈서 짤 윈서 짤 나이스 나이스 와 망치로 눕힌거부터 딱 입에 젖네 으흑 흑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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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쟁이 님 방송중이에요 네이 아 그럼 어디서 방송해요 저는 유튜브 대체합니다 영웅을 사내고 시키 남는거 할게요 공격은 동시방송 동시방송하려면 컴퓨터 2대여야돼요 음 한대로도 할 수 있어요 저 원래 한대로 하다가 바꾼건데 두컹으로 한대로 할 수 있어요 한대로 하면 렉 걸린다는데 이거 심해있으니까 윈서 납께요 그냥 하드웨어 앵코딩해도 할 수 있어요 충고 제가 했었어요 그냥 투탱에 2딜 하죠 이거 겐지 넣고 제가 겐지보다 파라 어때요 파라 파라 하셔도 될거 같은데 이거 어차피 쟤네가 심해는 고정이면 하나를 뭘 포기해야돼요 난 좀 안좋아주면 간닭니스 음 비슷하지 파라며 나도 방송중인데 왜 난 안 물어봐 아 진짜 방송중이에요 파라면 비슷하죠 파라님보다 시청자도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많으시구나 유쟁이님 예 벨풍 쏴주세요 제 방금 예 유쟁이 송캔만 하시지 예 왜 왜 얼굴을 왜 아세요 보여줘요 예 제가 얼굴 까면 주충이 안되서 까긴 까는데 게임할때는 안해요 아니 못생겼다는 소리를 왜 돌려서 해요 음 그럴 수도 있죠 개개인이 보이게 따라서 뭔데 못생겼다는 소리를 못생겼다는 소리를 왜 돌려서 해요 흑스마스 오구워치 하실거 같은데 그래요? 광고 한번 보러와보세요 공개인 칼개스로 지시겠습니다 에이 개졌네요 칼개D 마인필 나이씨 나이 힐 받을까 지매타운 나이스 호우그램 조심하시고 아이씨 할께요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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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옥상에 아나 일좀 주세요 어디 옥상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아나다운 안아다운 자리야 개피 죽어요 쟤 컨셉틀 진짜 ㅈ갓네 쟤 아 다음반으로 이거 무서운데? 아아아아아아아아 또 디바 유닉에서 100개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도 출발이 이겼으니까 줌 예 감사드립니다 미친거 같아 아 감사드립니다 미친거 같아 미친거 같아 아 정수 수고하셨어요 수고해요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